지금 약간 제일 제일 덜 잘 쳐보이게 만드는 게 걸음걸이야 걸음걸이야 걸음걸일 때 그래 그래 어깨가 올라오면 자세는 똑바른데 몸에 힘을 뺀다 배 끌어올리고 등 피고 턱 당긴 상태에서 몸에 힘을 빼는데 거기는 축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야 복근은 그대로 잡고 있고 이 흉추로 로테이션 하는 거 그러니까 힘은 빠져있어야 돼 그게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아 누나 한번 놓고 보자 셋이 우리 그것만 내가 잡아줘 볼게 아이고 어리아 아이고 어리아 이렇게 음밀나처럼 자 여기서 팔을 바닥으로 손바닥 대고 잠시만 앉아주세요 자 자 음 여기 제일 첫 번째 지금 네 요즘 애들이 듣기에 성량이 너무 많아요 아니 지르라매 아니 그렇죠 육성을 쓰라매 입이 턱 턱이 떠라면서 성량이 갑자기 우우우우우 나오니까 요즘 애들이 들을 때는 소량을 안 쓰는 게 좋은 거야? 아니야 그니까 이거 소반수가 아니라 뭐냐면 그러면 육성을 좀 덜 써야 돼 아니야 아니야 누나 절대 아니야 육성을 쓰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정말 아니야 누나 그래서 우리식으로 부르라고 저번에 우리 연습할 때 내가 그랬거든 그리고 효보 누나 내가 말했지만 누나가 케이팝 걸그룹 노래라는 생각을 할 때 목소리가 약간 얇아져 조금만 더 누나 여기 내가 말했던 거 있잖아 넌 내 곁에 들어와 그럼 이 첫 줄에서 빨개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미 빨개진 빨개진 너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달콤한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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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ary